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내년 2월 미국 공연을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LA와 오클랜드, 뉴욕 등 5개 도시 공연이 초고속으로 매진된 데 이어 최근 LA와 뉴욕에서의 추가 공연 역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이번 주말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4번째 월드 투어 3를 시작합니다. 1월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내년 2월 미국 콘서트에 이어 향후 콘서트 개최 지역을 추가로 발표하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